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어김없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오늘 출연하시기 전에 일찍 도착하셔서 검사 받으셨죠? 네, 저희도. 음성 나오셨고요. 자가검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자가검단 긴급키트를 받아서 봉지를 까고 그 안에 있는 긴 면봉을 통해서 좌우 코어를 검사를 해서 용액이 적시니까 이게 테스트기 안에서 테스트를 해주더라고요. 네, 처음 해봤습니다. 아, 자가검사 처음 해보죠. 공산일 전 의원님. 두 번째인데요. 한번 해봐서 좀 익숙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지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SBS 비용도 꽤 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여전히 심상치 않고 그래서 외부 출연자들 중심으로 해서 항상 출연하실 때마다 이제 좀 불편하시더라도 검사를 꼭 받으시고 음성 판정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저희가 결론 내렸다는 말씀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첫 소식은 지난 2주 동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방송되지 않았는데요. 과연 대선주자 지주율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28.4, 윤석열 28.3, 그리고 이낙연 16.2, 최재형 6.1, 홍준표 4.2, 유승민 3.5. 여기서 지난 조사 때와 비교한 숫자가 오른쪽 괄호 안에 나가 있는데 오른 사람들은 주황색, 붉은색 글씨로 돼 있고 떨어진 사람은 푸른색 글씨로 표현이 돼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떨어졌네요.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자가 여전히 선두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전에 선호도 추이를 한번 보면 푸른색이 이재명, 붉은색이 윤석열, 노란색이 이낙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꾸준히 18에서 16 사이를 오가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26.9에서 28.4,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일주일 전 조사 때에는 상당히 30%, 유일하게 넘었다가 이번에 다시 떨어져서 28.3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조사. 차기 대선 가능성, 역시 이재명, 윤석열. 팽팽합니다. 34.3 대 33.4. 그 뒤로 이낙연, 최재형, 홍준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범, 진보권. 여당이 민주당 중심이겠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역시 이재명, 이낙연 순이고요. 그 다음으로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심상정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보수권 윤석열 30.5, 홍준표 13.6, 그리고 유승민 10.2, 원희룡 5.7, 안철수 5.4, 최재형 5.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빨리 합당 결단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간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금명간에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소폭 상승을 했네요.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한준호 의원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모양이 일단 보이네요. 튼튼한 박스권이 형성되면 사실 그다음 모멘텀을 만났을 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선 후보가 결정됐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경선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확장성을 더 나타내주기도 하는데, 그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기습 입당을 했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사이에 한 4%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지금 계속해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 견고한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입당을 한 최정 전 원장과 함께 뭔가 합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기습 입당 이후에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부분들이, 본인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이상일 전 의원의 평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 관심이 많고 대학에서도 좀 가르치기도 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 95% 신뢰도의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6.2%포인트까지는 사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포인트 떨어졌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크게 떨어졌다고 언론이 일부 보도를 했던데요. 꼭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건 사실은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 분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0.1%포인트인데 이걸 가지고 1, 2, 1을 이렇게 정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저희도 대단히 신중을 기회에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중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두 분이 여전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일주일 만에 4%포인트 떨어졌다. 그런데 그 전주 보면 또 한 4%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의 흐름은 어떨지 또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올림픽 기간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영향을 조금 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행사를 둘러싼 미묘한 것들, 이런 것들도 아마 표심에는 영향을 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앞으로 대선 도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러면 이상형 의원님, 많은 분들이 정말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입당식을 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출장을 가 있을 때 입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지도부가 기획한 행사에 윤석열 전 총장은 빠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돕는 의원 중에 누군가는 다른 캠프에도 가지 맙시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러면 당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 사이에는 갈등 기류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소속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아주 지나치게 큰 갈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의 서운한 감정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기습 입당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당시 지방 행사가 있었단 말이죠. 여수에 가셨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언론을 통해서 8월 2일 입당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7월 30일 빨리 입당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방 일정 스케줄을 모른 상황에서 했던 것 같고. 당의 봉사활동 불참과 관련해서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주도해서 기획한 건 아닌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양쪽에 조금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날 화급을 다투는 이벤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후보들에게 다 알려서 마침 그날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던 날이고 다 예고가 됐었고. 홍준표 의원은 휴가 가신다고 이미 예고를 했던 상황이니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대선 주자들과 다 소통을 해가지고 일정도 좀 확인하고 해서 가장 좋은 날 잡았어도 되는 건데.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대선에 도전하는 당의 입장에서 국민들과 소통도 정말 중요한데 당 안에서 그런 소통의 부족이 있었던 거. 그거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던. 저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은. 왜 입당을 이준석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궁금해요. 그거는 정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최재형 원장도 그렇게 입당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얼마나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함께 입당하고 입당원서 쓰고 그랬으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텐데 왜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입당을 했을까.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는 전혀 당과 협의 없이 기습 이 땅을 한 거는 맞는 이야기고. 이게 또 달리 본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준석 당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선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 지도부에게 알리게 돼 있고. 지도부 단에서는 그 기획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첫 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쪽으로 보고가 들어가거나 또는 일정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들어가지 않았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도적 거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결코 작지는 않다. 다만 이준석 당대표가 내놓는 메시지에는 불편함과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빨리 봉합을 하자는 메시지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윤석열 총장이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결국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아마 언제든 여러 차례 만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건 11월 초이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과 만남은 여러 차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 보여주는 미묘한 어떤 일종의 갈등이라고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날 불참하신 분이 윤석열 전 총장뿐 아니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 다 불참을 하셨거든요. 최재형 원장님은 대선 출마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입당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계속 그전에 긴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다만 입당하는 그 시점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소문한 감정은 표출이 됐지만 그건 다 정리됐다고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루, 이틀 상관이었는데 왜 그랬을까는 여전히 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준석 대표와 함께 입당식을 했으면 더 큰 조명을 받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 출연하게 되면 제가 또 질문을 직접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잠깐 한 번 더 하고 나서. SNS에 말이죠. 최근에. 지난주에 저는 또 대선 주자가 휴가 간다는 얘기 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다른 정치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건데. 휴가를 가면서 SNS에 이런저런 사진과 글을 많이 올려서 또 정치부 기자들은 그것도 기사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다들 저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준호 의원님도 혹시 상대 후보, 상대당의 주자의 SNS이긴 합니다만. 안고 있는 모습을 봤죠. 아마 유기견 토리라고 하죠. 유기견 토리의 시각에서 본 글들을 올리고. 아빠가 이제 출근을 안 한단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런 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출근 안 한다는 게 바로 지금 나오는 거네요. 반려견들이 윤석열 전 총장 자는데 뛰어올라가서. 아빠 회사 안 간다, 신난다 이렇게 쓰고요.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이 도리도리하고 또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다. 이런 걸 상당히 많은 지적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는데 또 유기견들을 통해서 반려견들을 통해서 그거를 오히려 자기를 디스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저도 사진이랑 다 봤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습관에 대해서 이건 충분히 지적을 받을 만하다. 고쳐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표명을 하면서 집에서 반려견 사진까지 찍으면서 우리가 금적하는 연습을 한다. 쪽발 금지를 하는 이런 걸 연습을 한다. 금적 연습이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은 국민들께 좋게 비췄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좀 수용을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스텝이 한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말씀하셨듯이 대선 경선 중간에 휴가를 가는 것도 참 독특한 행보인데 여기에서 우선 대선 주자로서 비전 제시보다는 이미지 정치 쪽에 조금 더 치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제시가 있을 수 있고 공간과 소통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소통이라든지 공간 부분에 조금 더 이미지 정치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선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 제시와 정책이 먼저이고 이후에 본 경선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후보가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단에서는 많이 기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도 바쁘고 각 주자 캠프도 바쁘고 한데 말이죠.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캠프에도 전현직 의원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거의 민주당 의원들 지금 지도부, 경선관리위원회 빼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4개 파트가 안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경선기획단 그리고 당 대변인을 포함한 지도부들 그리고 원내대표단 이렇게 제외를 하고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님들께서 아마 관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보면 말이죠. 윤석열, 최재형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 밖에 있던 인사들인데 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현직 의원들 쫙 귀합해서 매머드 캠프를 꾸리더라고요. 이건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 경선 때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다르게 기존의 정치 패턴을 탑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새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두 분의 경우는 입당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실적으로 당에 착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과 함께 일단 캠프도 구성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현역 의원의 경우에 윤석열, 최재형 양 캠프에 지금 9분이 이번에 캠프에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가능하나 많이 반영을 하고 그것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비전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10년 정치를 했거든요. 이미 당의 나름의 활동의 기반도 있고 또 지지층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 지금 캠프에 이미 우리 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직을 가지신 분들 빼고 만약에 가계 신고 보면 그건 정당에서 경선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국민의힘도 과거 전신 정당은 전부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 본인의 어떤 생각, 철학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정말 패어 플레이를 하고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가 돼서 원팀이 돼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쭉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매머드급 캠프를 꾸리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이 혹시 된 다음에도 보면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 자리 또 챙겨줘야죠. 이러다 보면 빚을 지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정말로 100%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돕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돕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의원들 간에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로 접근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후보하고 생각이 같아서 오랜 기간 함께해서 들어가서 함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새 규합을 계속하다 보면 규합을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빚을 지게 되죠. 빚을 갚는 과정도 역시 예전에 저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정치들이 또 반복될 수 있어서 첫 질문 주셨지만 이준석 당대표 당시에 바라봤던 국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상일 전 의원이 또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또 여전히 SNS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대표까지 됐는데 여전히 SNS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양면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10년 정치한 사람인데 나를 여전히 제1야당 대표가 아닌 36살의 정치인으로 보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 측과의 갈등의 이면에도 그러한 인식들이 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 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애송이라는 표현은 국민의당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건 아마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합당 과정에서 실무협상황이 깨지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당 쪽의 불만 표현이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의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원과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출한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특별히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를 만약에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이준석 대표도 특정 후보와 관련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관심을 많이 지금 얻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기대도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체험연구교육센터에 5시간 전에 올린 글이네요. 사진과 함께 교육 잘 받겠습니다. 훌륭한 개인택시 기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기존 당대표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댓글이 무려 1천 개 이상 달렸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번 주 휴가죠? 네, 이번 주 휴가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저런 모습은 참 좋고 SBS 우리 송영길 대표랑 토론하실 때도 이준석 대표는 저기 따릉이 타고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은 역시 좀 다른 모습이다. 국민들께는 굉장히 좋게 비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비판, 공격을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국면인데 이미 민주당 쪽 주자들은 이재명, 이낙연, 두 명의 이른바 양강 구도에 다른 주자들이 두 사람을 다 공격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낙연,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가는 것 아닌가. 이 깊어가는 골 때문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협약식을 맺고 공정 경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제였던가요? 이낙연,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네거티브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 오기 1시 반 정도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오늘 오후 5시에 이상민 위원장 주재로 해서 5개 캠프에 대리인들이 모여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박스권을 형성을 했지만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이 모멘텀들을 사실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가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런 방법들을 좀 택하지 않았나라는 싶고 다만 저희가 본성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는 줄이고 비전과 정책 위주로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재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주자들 쪽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양심의 문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었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분명히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민원인 전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역시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 이 자리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53조를 보면 대통령 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니까 아마 올해 말 안에 사퇴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다른 나라, 특히 대통령제 택한 미국 같은 경우 보더라도 대부분 주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직을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기존에는 그렇게 반복된 문제는 아니었죠. 원희룡 지사가 본인의 도지사직을 던지고 나왔던 것과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던지고 나오는 건 약간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인구수 비교겠지만 경기도가 현재 1,3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1개의 시가 있고 한 3개 정도의 군이 있는데 경기도지사의 지금 현재 입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회의를 주제를 하거나 또 긴급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낙연 캠프 쪽에서 홍보라는 얘기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아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100%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 경기도만. 경기도만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홍보성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던 부분이라 이것이 단순 선거 용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모호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 지사직을 90일 전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급상황 상태에서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도지사직을 굳이 지금 내려놓고 도지사 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께 좋은가라는 부분들을 아마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의 문제이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은 적어도 어떤 도지사나 한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행동에 대한 반응들도 여론조사 결과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양면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논란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본인의 소위 양심의 소리를 듣고 본인의 판단에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말씀은 차라리 내가 도지사직을 선택하겠다고 말씀은 그런 취지로 하셨지만 속마음은 대권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지사활동을 하면서 대선 도전하는 데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은 그렇게 안 보고 계신 거죠. 오히려 지사직을 활용을 해서 소위 불공정 선거운동도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경기도의 도민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산도 지사 마음대로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것도 따르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100% 본인은 경기도에 한해서 주겠다. 이런 것들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고. 그다음에 이 원희룡 지사하고 다르다는 우리 한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인구 사이즈로만 비교하는 건 이건 이야기가 안 된다. 똑같은 도지사직입니다. 도지사직은 인구가 많든 적든 굉장히 무게감은 똑같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나라 크기도 미국,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희룡 지사는 내가 대권 도전을 하는데 내 양심상 지사직에 전념할 수 없으니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도 그런 맥락에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이재명 후보께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 의원님,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반론이라기보다 제가 두 케이스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경우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권에 들어가는 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상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것이 오히려 대권 도전에 있어서는 깨끗한 선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이재명 지사의 케이스를 들은 거는 이 정도 기능, 그러니까 천만이 넘는 21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지금 도정을 놓게 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김두관 의원이 2012년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도지사직을 그만두는 선택을 했었는데 당내에서도 상당히 큰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SNS에 올린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의 사퇴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후보의 지사직 유지는 합법이며 정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도 반응을 보였고요. 박용진 의원 반응도 볼까요? 후보 등록 이전에 결정했어야 할 문제다.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건 부당하다. 박용진 의원, 지사직이 문제라면 국회의원직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 경선 분위기도 어떤 면에서 이런 지사직 유지 문제 놓고서도 상당히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한 이야기를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가장 먼저 방송 출연에서 했죠. 네, 아침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엄청난 문자폭탄을 받았다.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네, 문자폭탄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좀 과한 반응들도 좀 있었죠. 과한 반응들 좀 있었는데 이상민 위원장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가 현재 중앙당 선거관이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사견을 덧대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 한마디 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이런저런 비판과 지적, 또 칭찬, 찬사받는 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인데 말이죠. 앞으로 국민의힘 민주당,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정말 정치부 기자들, 기사를 쏟아낼 텐데 또 다음 주에도 두 분의 이야기 저희가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고요. 주영진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